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룡입니다 챕터 공사 실무응용 이벤트 페이지 제작 부분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편도구로 하트모양 만들기 이 부분은 편도구를 연습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불러올 이미지는 없습니다 먼저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 가로가 400 세로가 400 해상도 72 RGB 칼라 8비트 색상수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우리 도구 상자에서 펜툴 펜도구를 선택을 하면 옵션바가 나타나죠 옵션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옵션모드입니다 옵션모드 편도구의 옵션모드는 세가지가 존재하는데 shape layers 모양 레이어 path 필 픽셀 픽셀 7 세가지가 존재합니다 shape 레이어는 우리가 밑에 도구 상자에 shape tool 원형 툴이라든가 사각형 도구라든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 툴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custom shape tool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shape layer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고로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그릴 때마다 이렇게 방향대로 따라다니면서 면이 생기고 이 뒤에 설정한 색상대로 색상도 칠해지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요것이 shape layer 구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필요한 색상도 채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패스는 레이어도 생성되지 않을 뿐더러 색으로 칠해지지도 않습니다 뒤에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건 단지 패스라는 선만 그려집니다 선만 선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는 선만 그려서 어떤 이미지를 정교하게 선택한다던가 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필 픽셀은 자 지금은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되어 있죠 선택이 안되겠죠 요거는 같은 레이어에 같은 레이어에 도형이 그려지면서 뒤에 있는 색상으로 색이 칠해집니다 우리 2급 GTQ에서는 거의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1급에서는 4번 문제에 패턴 정의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주로 2급 시험에서는 주로 shape layers 모양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고 간혹가다가 패스가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는 패스로 선택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트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가이드라인 안내선을 작성했죠 여러분들 교재처럼 안내선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저도 안내선을 그릴게요 50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하나 그려주고 가이드라인 안내선이 다 그려졌으면 옵션 바에서는 패스로 선택을 하고요 패스 선택 즉 선 모양으로 먼저 만든 후에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입힐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클릭하고 우리 펜 도구 작업 펜 작업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패스가 존재합니다 직선 패스와 곡선 패스가 그것인데요 자 우리 하트 모양 만들 때는 곡선 패스가 필수적으로 쓰이겠죠 이 지점에서 곡선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 단체를 누른 채 누른 채 진행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이 곡선 패스는 핸들의 방향이나 핸들의 길이에 따라서 곡선의 곡률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드래그하고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 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 곡선 패스일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점을 그냥 드래그하게 되면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그렇지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그만 사각형 조그만 사각형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 앵커 포인트의 사이에 있는 직선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를 잘라 줘야 됩니다 Alt 앵커 포인트 진행 방향에 핸들이 잘라 줬죠 세 번째 지점에서 드래그하여서 만들어주고 또 진행 방향을 Alt 앵커 포인트에서 잘라 주고 마지막 곡시점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잘라 주고 반대겠죠 반대 모양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패스가 완성이 되겠죠 만약에 패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펜트홀 위에 있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를 선택을 해서 패스를 클릭하고 이 부분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핸들도 조정을 해서 맞춰 주면 되겠죠 자 이런 후에는 레이어 팔레트 부분에 패스 탭을 선택해서 패스 팔레트 패스를 저장하는 방법 물론 2급 시험에서는 패스 저장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패스를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불러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저장하는 방법 알아보죠 이 패스 팔레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하게 되면 워크 패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패스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면 패스 이름을 설정해도 되고 그냥 기본값으로 OK를 누르면 패스완 새로 설정한 패스 이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고 컨트롤 패스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했으면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 옵션 바에서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하고 스펙트럼 우리 프리셋 사전 설정 부분에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 효과를 적용시킵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르고 가이드라인을 숨기기 위해서 컨트롤 세미콜론 혹은 가이드라인을 없애일려고 하면 비유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은 편도구 활용하기 01 새 캔버스 만들기 원본 이미지 이동 먼저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클릭하여 오픈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작업할 이미지 2급-1과 2급-2를 선택한 후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세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 가로가 800 세로가 600 나머지 설정사항들은 항상 동일하게 72 RGB 칼라 8비트 화이트 OK를 선택하구요 2급-1 이미지를 도구상자에서 Move tool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두번째 펜 도구로 패스 설정하기 도구상자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모드에서 패스 패스를 설정한 후에 시작점을 클릭하고 자 로마는 식으로 해서 패스 작업을 해나갑니다 곡선 패스인 경우에는 어 잘못 클릭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ALT Z 실행 취소를 하시고 작업하면 되구요 자 곡선 패스일 경우는 항상 진행 방향에 핸들을 잘라줘야 된다 ALT 앵커 포인트에서 잘라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앵커 포인트를 너무 멀리 잡으면 핸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는 되지 않겠죠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작업이 안되겠죠 다시 작업을 하고 자 이 정도에서 작업을 하고 자 이 펜 도구 작업은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방향대로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 2급 GTQ 시험에서는 4번 문제에서만 펜 도구 작업이 등장됩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처음 부분 쪽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마지막에는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클로즈 패스 닫힌 패스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한 부분으로 맨 마지막 앵커포인트가 합쳐지면 클로즈 닫힌 패스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열린 패스라고 합니다 열린 패스의 종류는 컨트롤 클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다 설정했으면 우리 교재에도 플러스틱에 패스 작업에 대한 용어와 참고사항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브 툴을 이용해서 2급 다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패스 팔레트에 우리가 작업한 패스 모양이 썸네일 축소판에 나타나 있죠 컨트롤 워크 패스를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스크 작업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새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 선택합니다 자 지금 이 패스는 전에 설명했듯이 선만 있는 경우지 아무런 이미지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정경색으로 칠해서 정경색으로 칠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레이어 2에 눈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설정하고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이지 않게 설정하고 알트 델리트 자 우리 나중에 이 버섯 모양은 이 패스는 마스크 용도로 쓸 거니까 이미의 색으로 칠해도 상관 없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검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레이어 2와 레이어 3 경계선에서 알트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우리가 아까 눈 아이콘을 눌러서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한 상태가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레이어 2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이게 설정하면 요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Stroke 선을 선택합니다 자 크기는 3px고 색상은 흰색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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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자 네번째 이제 문자 작업 레이어 2를 선택하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2를 선택하고 도구 장자에서 버티칼 타입 툴 세로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에 옵션 바에서 글꼴은 궁서 궁서 크기는 백포인트 색상은 흰색 물론 이 부분도 나중에 그라디언트 씌울 거니까 색상은 이미의 색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교재에서는 흰색으로 설정했고 문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클릭한 후 문자를 입력합니다 한국의 멋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조절하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한 후에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단추를 누른 후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에서 왼쪽에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칼라스탑이라고 합니다 색상 정지점 색상을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그렇고 위쪽에 있는 건 투명하게 하거나 불투명하게 하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 칼라스탑에서 더블클릭해서 나오는 색상 피커에서 색상을 우리 교재처럼 33 00 00 FF OK 클릭하구요 오른쪽 칼라스탑에서 더블클릭해서 색상을 FF FF 33 노란색 계열이죠 OK 클릭하고 다시 한번 OK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글자만 있는 거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레이어 팔레트에서 한국의 멋이라는 문자 레이어의 축소판을 컨트롤 클릭해서 이와 같이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금 문자 레이어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한 후에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 효과를 적용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를 설정한 경우는 우리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준 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미의 색으로 칠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를 생성되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패스로 작업해도 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도구 활용하기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원본 이미지 이동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5나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여 오픈 열기 대화 상태로 호출합니다 2급 다시 3 2급 다시 4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선택하고 가로 가로가 600 세로가 400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빛 색상수 화이트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2급 다시 2급 다시 3 이미지를 도구상자의 무브틀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가져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강당으로 바꿔줍니다 무브틀을 이용해서 2급 다시 4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적당하게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서 프리트랜스폰을 종료하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꽃으로 바꿔줍니다 두번째 레이어 마스크 도구상자의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바에서 옵션모드는 쉐이프레이어 모양 레이어 쉐이프 모양의 목록표시를 눌러서 플라워 4 플라워 4 를 선택하고 색상은 흰색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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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선택하고 OK 를 누릅니다 자 적당히 드래그하여 꽃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꽃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꽃 레이어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꽃 모양 위로 이동하여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꽃 레이어와 꽃 모양 레이어의 경계선에서 알트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꽃 모양 레이어를 선택한 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체를 클릭하고 Stroke 선 크기는 3px 컬러는 흰색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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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외부 광선 설정하기 위해서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을 선택하고 외부 광선색 색 컬러 of glow 광선색은 빨강색 ff ff 00 00 OK 선택하고 사이즈는 교재와 같이 40 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문자 편집과 그라디언트 레이어 팔레트에서 꽃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구 상자에 horizontal title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백포인트 컬러는 검은색이죠 00 00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글자가 입력된 위치를 클릭하고 사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을 클릭하고 도구 상자의 Move 틀을 이용해서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배치합니다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고 Stroke 컬러는 00 00 00 00 검은색을 선택하고 OK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프리셋 사전 설정에서 크롬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각도를 120으로 설정해주고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Custom Shape Tool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옵션 모델을 Shape Layer Shape 목록 PC를 선택하고 모양은 Bullseye 레이어 스타일은 None 없음 Color 00 00 00 00 검은색을 선택한 후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Move 틀을 이용해서 위치를 좀 조절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합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고 왼쪽 Color Stop을 더블클릭하여 색상을 FF FF 00 00 OK를 클릭하고 오른쪽 Color Stop을 더블클릭하여 색상을 00 00 FF OK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앵글 각도를 우리 교재처럼 120도 120도 만약에 실제 시험이라면 앵글 같은 경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나 이런 걸 보고 수험자분이 판단을 해서 이걸 드래그해 가지고 가장 비슷하게 각도를 맞춰주고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응용 이벤트 페이지 제작 따라하기입니다. 첫번째 공유일 새 캔버스와 배경 이미지 작업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N을 누르고 가로가 650 세로가 300 해상도는 72 칼러모드는 RGB 칼라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N을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2급 다시 5에서 2급 다시 7까지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선택합니다. 왼쪽 칼라스탑을 더블클릭하여 색상을 FFCC66 OK를 클릭하고 오른쪽 칼라스탑에서 더블클릭하여 색상을 FFFF99 OK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OK를 선택한 후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을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에 스폰지 효과를 선택하고 기본 값으로 OK를 클릭하여 필터를 적용합니다. 두번째 이미지 편집 도구 상자의 Move 툴을 이용해서 2급 다시 5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한 후 엔터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폰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레이어 이름을 밤으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체를 클릭하여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 옵션 바에서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하고 블랙 화이트 검정 흰색으로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우리 교재처럼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불투명도를 50%로 설정합니다. 2급 다시 6의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도를 선택하고 가져올 이미지만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무브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의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와 회전 위치를 배치합니다. 엔터를 쳐서 종료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추가 스트로크 선 크기는 3px 색깔은 빨간색 ff000 OK를 클릭하고요 드랍 쉐도우 효과도 주기 위해서 드랍 쉐도우를 선택한 후 우리 약간 조정을 한 후에 사이즈하고 디스턴스 약간 조정을 하고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레몬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2급 다시 6의 이미지에 사각형 선택도를 선택한 후 사과 이미지를 가져올 부분을 선택령으로 설정한 후에 무브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회전해 주고 크기도 조정해 주고 배치를 한 후에 엔터를 마치고 엔터를 역시 레이어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레이어스타일을 아까 레몬 레이어 복사를 해보죠. 레몬 레이어에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복사 다시 지금 레이어 안에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페이스트 레이어스타일 레이어스타일 붙이기 자룩하면 레이어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자 이제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풋사가로 바꿔줍니다. 이제 2급 다시 7의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무브트리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조정이 다 됐으면 엔터를 쳐서 프리트랜스폰을 종료하고 레이어 이름을 사과로 바꿉니다.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의 아티스틱 예술효과의 드라이브러쉬 드라이브러쉬를 클릭하고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자 세번째 펜도구 작업 도구 상자에서 펜툴 펜도구를 선택하고 옵션바에서 옵션모드를 패스 패스를 선택하고 우리 그림과 교재와 같이 그려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곡선은 항상 알트 클릭해서 핸들을 잘라주라고 그랬구요. 이 부분은 직선이니까 시프트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해주면 되고 마지막 부분은 약간 곡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 작업을 완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고 사과 레이어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패스 팔레트에서 컨트롤 워크 패스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와서 자 요거를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거죠. 우리 경경색 아무 색이나 상관없죠. 우리 교재에서는 검은색으로 그린 것 같죠. 그래서 알트 델리티를 눌러서 검은색으로 칠해주고 레이어 이름을 펜 작업으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사과 레이어와 펜 작업 레이어 펜 작업 레이어 사과 레이어의 경계선에서 알트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눌러주고 펜 작업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니까 펜 작업 레이어를 선택한 후 Add a layer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크기는 OPX죠. OPX 색상은 99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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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고 OK를 클릭하고 이너 쉐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너 쉐도우를 클릭한 후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모양 도구와 문자 작업 사과 레이어를 레이어 팔레트에서 클릭하고 도구 상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를 쉐이프 레이어 쉐이프 모양의 목록 표시를 클릭해서 체크마크죠. 체크마크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없음이고 컬러는 3333FF 이렇게 클릭한 후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에 그려줍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를 클릭하고 Alt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두 개도 복사합니다. 위치가 조금 정교하지 못하니까 레이어드를 선택을 해서 위치를 조절하고 제일 밑에서부터 레이어 이름을 확인 그 다음에는 확인 1 확인 2 로 레이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자 이제 도구 상자에서 하리젠틀 타입 털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글꼴은 크기는 24포인트 색상은 검은색이죠. 0000000 0000000 OK를 클릭한 후 주문 홈페이지 옵션 바위에서 커미트니 커런트 에디터 확인 단체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마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에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 크기는 1px고 색상은 000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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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트 뉴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 글꼴은 궁서 크기는 45pt 색상은 FF 0000 OK를 클릭하고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클릭한 후 글자를 입력합니다. 유기농 과일 전시회 옵션 바위에서 확인 단체를 클릭하고 옵션 바위에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 텍스트 변형 단체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플래그 깃발 밴드 구부리기는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위치를 조절한 후에 엔터를 쳐서 종료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만 드래그해서 유기농 과일 이라는 문자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방금 복사한 문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그림자로 바꿔주고 드래그해서 유기농 과일 전시회 문자 레이어 밑으로 레이어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놔두고 색상만 0000 검은색으로 설정해서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불투명도 오페시티를 50%로 설정합니다. 그림자가 약간 좀 잘 안보이니까 무브 상자를 클릭하고 조금 그림자가 보이게끔 위치를 조절한 후에 확인 레이어부터 확인 이 레이어를 Shift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도구 상자 무브트리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런 후에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글자가 입력된 위치를 클릭한 후에 글꼴은 굴림 크기는 22포인트 색상은 검은색 0000 설정한 후에 문자를 입력합니다. 무역전시관 확인단체를 누르고 다음 문자 일시 2010년 10월 1일 옵션바에서 확인단체를 누르고 마지막 주간 우리 과일 회 옵션바에서 확인단체를 눌러서 문자 입력을 완료하고 토크상자의 무브틀을 이용해서 약간 글씨가 간격이라는게 안맞으니까 우리가 좀 조절하면 되겠죠. 일시도 조정해주고 장소도 조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파트 3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구요. 파트 4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와 인수 이미 5 ré 오랫 ed 고